어느 한 마을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술을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너 제목은 연기엄마를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수십 포를 운영하는 수엄마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십 포많 안녕하세요 우리 제크랑 마이구미 맛집이에요 엄마 나왔어 우리 수 왔구나 이거 엄마 근데 나 이거 진짜 쪽팔렸어 이제 못 타고 다니겠어 애들은 다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나만 구르마 타고 다녀 남들이랑 똑같이 타려고 그래 근데 이거 브레이크도 없어가지고 나 내리막길에서 발로 브레이크 잡다가 밑창 다 떨어졌어 수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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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 연기엄마 수엄마 아우 뭐지 연기가 올 때가 된대 연기 우리 연기 나의 아들 나의 뚱경잡이 연기야 안녕하세요 너 정수보다 100미터 달리기 훨씬 빠르지? 아니 정수는 10초 때고 나는 28초 때인데? 야 이 뚱경잡이야 너 이럴 때 그냥 엄마 면 세워주라 그랬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그러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뚱경잡이? 아무튼 우리 영기 이거 봐 우리 순 있잖아 얼마나 순수한데 어쩔 땐 되게 마초 같기도 하고 얜 순정마초야 우리 영기는 그냥 꼴초야 그리고 우리 순은 자세히 봐봐 얘 정혜인 알지? 정혜인 걔 같아? 우리 영기는 그냥 걔 같아 대사를 정혜인 이런 데서 억지 대사를 나한테 주고 지가 걔 같아로 웃기고 아니 코너 제목이 영기 엄만데 내가 웃겨야지 또 그리고 말 잘했다 저번 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술 취해서 나한테 왜 전화했어? 너 뭐라 그랬어? 나 너무 힘들어 수엄마로 하게 해줘 이런 쫄보 쫄보 아 그래 들어가보자고 형식으로 자 전국노래자랑이나 나가자고 노래 언제까지 나가는 거야? 스낵쇠 그래 한번 나가보자 어떻게 할 건데 노래 한 소절씩 할 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볼게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끊어 자꾸 노래를? 왜 안 들어와? 끊었잖아! 네가 왜 안 들어와? 왜 안 들어와? 왜 안 들어와?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왔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? 와 찢었다 찢었어 엄마 어때 질려? 언제 준비했어? 뭘 어떻게 준비해? 네가 끊었는데 어떻게 들어가? 네가 끊었잖아! 일부러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3주 전에도 끊었잖아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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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잖아 어우 재미없어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? 그래 해봐 귀찮아 들어와 오 뭐야 이건 또? 뭐야 얘는?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? 들어오라 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 이거 시작부터 꿀면 안 되는 건데 너 이거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연습을 그렇게 한 거 지금? 박자를 못 하겠소 나 다시 시작 괜찮아 관대하신 분들이야 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오케이 그 이유는 아 이거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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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야, 집중은 너만 하면 돼. 조용히.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. 그래, 제발 좀 밝혀라. 그 이유는?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 때린 죄.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된 죄. 누가 들어왔나. 누가 안 들어오나. 안 들어오나. 안 들어오지. 어때? 어땠어? 어땠어? 나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? 나도 섭외했어. 뭐? 나와봐, 세연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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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왜 끊었는가 들어가려 했는데 왜 끊었는가 지금 내게 불신만 있을 뿐. 예의. 그게 그렇게 되지 왜 끊었는가? 하. 이거 안 돼? 하하하. 끊었는가. 왜 고래밥이야? 뭐라고? 고래밥이야. 고래밥, 고래밥. кор이. 예의. 어느 한 마을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수를 애주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코너 제목은 연기 엄마지만 그 안에서 수주포를 운영하는 수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 나 학교 갔다왔어 어 우리 손아꾸랑 너 엄마가 싸준 도시락 다 먹었어? 아 다 먹었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싸주는 사람이 어딨어?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반 애들이랑 나눠 먹었어 그걸 왜 나눠 먹어? 그거 엄마 싸기 귀찮아갖고 한 달씩 싸준 건데? 아 이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어? 그러면 이거 상하지 엄마가 방부지 잔뜩 넣어놨어 너 오래 살위라고 나야 나 영리 엄마야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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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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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기 엄마 코너 주인공 영기 엄마입니다 아 tied 아 아 아 아 왜 왔어 또 정수 거기 있었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한다. 아니 수엄마 얘 방부제 먹는 거 알고 있었어?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사갔대? 어? 뭘 사과 삭기는? 우리 스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시험이 하는지 이번에 청교 3등 했어. 우리 연기는 그냥 3등신이야. 머리 가슴 배.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뭘 뭐 하자는 거야? 지금 장난치는 거야? 뭘 장난치는 거야? 그만해. 뭘 그만해? 네 남편이 바람나서 방금 갔어. 너 선 넘지마. 아니 시덥지 않은 개그라고 하고 있어. 왜? 뭐라 그랬어? 시덥지 않은 개그라고 그랬니? 연기야 지금? 응. 너 말 잘했다. 너 이거 코너 제목 바뀐 지 한 2주 됐는데 너 왜 회의 안 나와? 너 왜 2주 동안 왜 연기 엄마 이거 코너 회의 안 나오는가? 왜? 2주 동안 좀 아파갖고 못 나간 거지. 뭘 안 나가? 거짓 불헝하고 있네. 어디서. 너 궁예 회의는 나갔던데? 왜 안 나와 여기? 왜 도망다녀? 어? 저번에 술 먹고 전화하질 않나? 어? 코너 제목 안 바꾸면 안 돼 형. 나 너무 힘들어. 통정하지 마. 성격에 장애가 있어?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안 그랬어? 내가 그거 궁예에다가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거든? 근데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? 이 옆한 애가? 뭐? 나 이제부터 연기 엄마 안 할 거야. 나 이제 궁예에 올인할 거야. 나 한쪽 안 대낀 궁예로 대한민국 개그에다 씹어먹어버릴 거야.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. 무슨 어디서 거짓 불헝을? 어디랑? 아니 그 스파이 누구야 도대체? 너? 근부장 너? 너 이놈 스끼야? 어? 어?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. 너 뭐하는 거야 지금. 너 일어나. 일어나. 됐어. 일어나. 일어나. 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 있으면 어차피 편집도 못해. 아 알았어. 너 서 있어. 아 알았어 알았어. 왜 온 거야? 도대체. 아니야. 본론으로 들어가자고. 짐 빼지 말고.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석포리 이거 천국노래자랑 나오잖아. 한 소절씩 불러가지고 듀엣 나가자고. 나 연기 엄마랑 안 해. 파트 욕심 있어갖고. 내가 무슨 파트 욕심 있어? 똥? 옹? 내용으로 웃겨야지 왜 자꾸 톤으로 웃기려고 그래? 이게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니? 자 너 그냥 쓰러져. 그게 낫겠다. 너 거기서부터 나가는 게 낫겠다. 잠깐만. 이형기야! 야 전국노래자랑이란 걸 하자. 어 전국노래자랑 하자고 수암마. 한 번 해봐 어디. 한 소절씩 할 테니까 다음 소절 들어와. 알았어. 왜 안 들어와? 아니 왜 끊어 노래를? 네가 안 들어왔잖아 지금. 끊었잖아. 아니. 제가 수 엄마가 안 들어왔잖아. 이걸 지금. 왜 안 들어와? 왜 안 들어와!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와? 아니 끊었는데 어떻게 들어가? 노래 끊었잖아 네가 끊었잖아 끊었잖아 네가 끊었잖아 끊었잖아 어우 창피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? 회의 안 나왔다 이런 걸 날 주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? 이런 썩은 판트를 날 다 주고 아니 지금 이거 해보자는 거야? 해봐 어디 한번 세찬아 나와봐 뭐야? 후가 후가 세찬아 실력 보여줘라 왜 안 들어왔냐 돌아와야지 왜 이따 났냐 바디 후가 우가 우가 후가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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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너가 노래 끊었잖아 네가 노래 끊었어 난 들어가려 했는데 네가 끊었어 노래 끊었잖아 야 그냥 빵이나 먹고 가라 너 오케이 빵 아니, 뭐야? 어디 가?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, 자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친했었는데 그때 했던 거 한 번 맞춰볼까? 사스 한 번 해보자고 전 세계에서 외면받은 그들이 온다 그룹 사스! 진호야, 왜 불러? 너 자세히 보니 못생긴 것 같아 아니야, 나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킹카라 그래 킹콩이겠지 진호야, 왜 불러? 우리 오랜만에 손뱅어 게임할까? 재밌겠구라 입술 위에 첨단 사람 접어 이 진호 다섯 개 접어 너 정말 잘한다 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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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베이스로 고마워 베이스로 고마워 베이스 고마워 베이스로 순대국도 하나? 순댓국은? 아니, 꼭 스타들이야! 나는 잘 모르지